안녕하세요 한비티비의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홍자님 2월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미스로 콘서트 청춘 강릉 오후 7시에 한다고 합니다. 미스로 콘서트... 2월 8일 미스로 콘서트 청춘 부천 2시랑 6시에 2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미스로 콘서트 청춘 광주 2시랑 6시 30분에 2번 한다고 합니다. 2월 15일 미스로 콘서트 청춘 진주 오후 7시에 한다고 합니다. 홍일병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1월 19일인데 곧 있음 설날이에요. 설날이니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다들 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리죠. 2월 1일 날 미스로 콘서트 청춘 강릉 오후 7시에 스케줄 있으시고요. 2월 8일 날 미스로 콘서트 청춘 부천 2시랑 6시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2월 9일 날 미스로 콘서트 청춘 광주 2시랑 6시 30분에 스케줄 있으시고요. 홍자님 미스로 콘서트 2월 15일 날 미스로 콘서트 청춘 진주에서 오후 7시에 홍자님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홍자님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새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자님 날로 많이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는 미리 예매하시는 게 좋고 또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어디 가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로 콘서트 하시는 게 오시면 가서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뭐 추천으로 스케줄 더 추가되는 것 같은 게 있다면 제가 추가시켜드려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